역승입니다, 역승입니다. 소원에프스의 역승.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. 왼쪽에서. 파울해. 본인 돌파. 그대로 돌파. 박재현, 박재현. 빨리해, 빨리해, 빨리해. 이번에는. 공격자의 파울입니다. 좋습니다. 진로를 방해했다, 이거죠. 빨리해. 빨리, 빨리, 빨리. 우리 거 맞아, 우리 거 맞아. 에이, 태현. 일진일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후반전. 방금 같은 게 진짜 좋은 찬스가. 두 차례 휘몰에 쳤는데요. 과연 후반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 있을지. 0대0 특징 없습니다. 길게 가, 좋아. 돌려놔. 동기야. 됐어, 좋아요. 안쪽이야. 반대쪽. 됐어, 됐어, 됐어. 안쪽이야. 반대쪽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시팅 가야죠, 시팅. 시발. 제발. 정말 안 된다고. 반대쪽. 됐어, 됐어, 됐어. 시팅 가야죠, 시팅 가야죠. 그렇지. 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허빈호. 허빈호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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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도와줘. 아니, 이거 톨캐치우인데, 톨캐치우야. 내가 일단. 허빈호가 지고 임담규 침착하게. 어머, 저자를 만들어냈어요. 터질 게 터졌네요, 이제. 여기서 오른발로. 슬픔에서. 토킹으로. 킹으로 그대로 지워넣네요.